이번에는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면서 폴더의 개념을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그 구조가 마치 집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 집을 내 컴퓨터라고 비유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내 집에는 방이 있습니다. 방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큰 방과 작은 방으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개의 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방을 컴퓨터에서는 드라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 방을 드라이브 C 또는 드라이브 D, C드라이브, D드라이브 또는 로컬 디스크 C, 로컬 디스크 D 이런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가 어려우시면 그냥 C는 큰 방, D는 작은 방으로 알고 계셔도 됩니다. 참고로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꽂으면 방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새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새빵은 언제든지 방을 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에는 문화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여유 있는 문화 공간을 가진 방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서재도 있고, 영화를 보는 영상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있습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는 물론, 별도로 일하는 공간인 집무실도 있습니다. 바둑을 취미로 하는 분은 지인들과 바둑을 두는 귀여운 것 같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화 공간을 가진 집이 흔치는 않겠지만, 컴퓨터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내 방들에 있는 문화 공간은 컴퓨터의 드라이브들에 있는 폴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 설명을 해드리면요. 서재 역할을 하는 문서 폴더가 있고, 내 집의 문화 공간인 영상실을 대신할 수 있는 동영상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보길 수도 있고, 보관을 할 수도 있죠. 내 집의 스튜디오 같은 문화 공간에 대해서 컴퓨터에서는 사진 폴더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 폴더에는 많은 사진들을 찍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꺼내볼 수도 있습니다. 음악실에 대해서 음악 폴더가 있으며, 음악 폴더에는 좋아하는 음악 장르별로 많은 음반과 악보들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창고에 보관하듯,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에는 새로 입사한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 컴퓨터의 바탕화면에는 집무실과 같은 자주 사용하는 필요한 것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 폴더에는 엊그제 지인과 둔 바둑교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내가 원하면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폴더를 추가하면 되죠. 이와 같은 공간들이 바로 폴더입니다. 그러면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내 컴퓨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는 컴퓨터 하단의 작업 표시줄에 있는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열 수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열면 왼쪽 상단에는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주 또는 최근에 방문한 폴더들을 찾기 쉽게 모아 놓았습니다. 중간쯤에는 내 PC가 즉 내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운영체제에 따라 이 형태나 용어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대동소의 합니다. 이 내 컴퓨터 안에는 가장 큰 반격인 이 C 드라이브요. 보이시죠? 로컬 드라이브 C라고 해놨습니다. 이 C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문화공간 즉 모든 폴더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모든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파일들을 또는 이 폴더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폴더들을 경유해서 가야만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 내 PC에도 바로가기처럼 자주 찾는 폴더들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중복해서 모아 놓았습니다. 바로가기에 있는 폴더들이나 내 컴퓨터에 모아 놓은 폴더들이나 또는 C 드라이브를 경유해서 찾아 들어가는 이런 폴더들을 다 중복해서 이중삼중으로 중복해서 모아 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컴퓨터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즉 바로가기의 문서 폴더나 내 컴퓨터의 문서 폴더 그리고 C 드라이브의 사용자 폴더 거기에 있는 문서 폴더 같은 폴더들은 똑같은 중복된 폴더입니다. 초보자의 경우 이런 폴더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폴더를 찾는 일은 생략하고 앞에서 문화공간과 비유하여 설명을 드린 폴더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즉 내 컴퓨터의 내 PC죠. 내 컴퓨터가 내 PC 이렇게 파일 탐색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드라이브가 표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이 컴퓨터에는 C 드라이브가 있고 F 드라이브가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방이 두 개죠. C 드라이브가 가장 큰 방이고요. 자 폴더들은 문서 폴더 보이시죠. 좌측에 내 문화공간 문서를 놓는 서재 같은 공간은 파일 탐색기의 문서 폴더의 자리 앞에 있습니다. 동영상 동영상 폴더가 있습니다. 사진 사진 폴더 보이시죠. 물론 이 위에도 있습니다. 바로가기에도 음악 음악 폴더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가 있죠. 다운로드 폴더 그 다음에 바탕화면 있습니다. 바탕화면 집문실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모아 놓은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바둑은 여기 폴더가 없지만 이 컴퓨터 자체에서 컴퓨터 컴퓨터 제조업체가 만들었을 때 나오는 폴더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설계 또는 설치한 폴더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폴더 여기서는 바둑 폴더에 예를 들자면 c 드라이브 안에 폴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바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폴더 이거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별도로 만든 폴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c 드라이브 안에 또 다른 제2, 제3의 폴더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c 드라이브를 조금 더 살펴보면 설비실과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 파일 폴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파일을 만들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이 두 가지 폴더 중 하나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슨 작업을 하려면 설비실에서 작업도구를 꺼내오듯이 말이죠. 그리고 사용자 폴더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편의상 모아 놓은 폴더들의 원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컴퓨터를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할 경우 이 폴더 안에서 사용자별 폴더 또는 공용 폴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자상거래나 전자상거래를 하는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는 그 전자상거래 폴더나 인공지능 폴더 뭐 그 밖의 폴더들을 여기는 지금 보여드리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의 폴더는 내 집안의 문화공간과 같은 것이고 어쩌면 집에서도 못 누려본 문화생활을 컴퓨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폴더 나만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위치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 컴퓨터의 드라이브 안에서 큰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 작은 폴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로컬디스크 C를 선택하고 후자의 경우는 문서 폴더를 선택해 봅니다. 그리고 선택한 위치에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한 후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와 폴더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여 실행하면 새 폴더가 형성되는데 폴더명이 하이라이트 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에 폴더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원하시는 이름을 입력한 후 키보드에 엔터를 치시면 입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를 놓쳤거나 아니면 이름을 나중에라도 변경하자 할 경우 이 폴더 위에서 우측 마우스 이름 바꾸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시 폴더명을 입력 실행하면 됩니다. 폴더 폴더는 그 안에 파일이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만들어 그 안에 넣어야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파일을 만들면서 저장할 폴더를 동시에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미리 만들어 놓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폴더의 개념을 익히셨으니 쉬운 프로그램부터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